음악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예상하셨다시피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았는데 난데없는 사고나 천재의 지변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필리핀에서 우리 장호님 기도하셨지만 역사상 최악이라는 이 태풍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과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를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지만 알지 못했던 정부의 정책 때문에 혹은 예기치 못한 여론 때문에 새롭게 제정되는 법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파탄이 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뿐인가요? 내가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어 치우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마 이게 제일 신경질 나는 경우일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 심판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우리 자녀들한테 주려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걸 엉뚱한 사람한테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내 양떼와 내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이 얼마나 억울하고 땅을 칠 일인가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그저 땀 흘린 만큼의 결과를 얻은 것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거두었다 감사해야죠 노력한 만큼 돈을 벌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애쓴 것만큼 승진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다 복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풍년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나의 것을 넉넉하게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바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마땅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에는 항상 하는 것들이 있죠 추수감사 찬양을 이렇게 멋지게 부르고 은혜스럽게 부르고 강단은 과일과 곡식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요 추수감사 헌금을 하고 저녁에는 추수감사 칸타타도 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중간중간 계속 군침을 삼켜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눈이 매운지 모르겠어요 군침은 삼키고 눈물은 나오고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추수감사는 왜 하고 있는지 너무 오랫동안 별 생각 없이 추수감사를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추수감사의 중심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 있는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레이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짚어보길 원해요 어떤 도전적인 분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추수감사주의는 목사님 추수감사주의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주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추수라는 말이 28번 나오고 감사라는 말이 12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단어가 같이 붙어서 한 절에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의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에서 유래한 것이고 그건 미국의 명절이니까 우리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수감사주의는 미국의 명절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괜히 부하 내동하듯이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뭐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미국의 명절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우리 달력에는 추수감사주의라고 해서 특별히 빨간색으로 칠하지도 않고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가 1년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다른 명절들은 주의를 껴서 이틀 삼일 간신히 노는데 추수감사절 때만큼은 일주일을 그냥 통으로 놀아요 좋겠죠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처럼 미국에서도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가 됐다 그러면 풀러리다에 사는 저의 조카가 저기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모한테 막 놀러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게다가 추수감사가 끼어 있는 바로 그 주의 금요일 이것을 특별하게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세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통 세일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세일을 해요 50% 그건 기본이고 70% 90%까지 갑니다 좋겠죠 천국이 따로 없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날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를 지나 연초까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프라이데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영국에서의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기후도 맞지 않고 무엇을 농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거기 마음씨 착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재배했는데 이것이 풍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메리카라는 신 대륙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가 있게 되고 이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1621년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잔치를 벌이는데 인디언들도 불러 모으고 또 부족이 한 청교도들이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때 먹었던 음식 중에 야생 칠면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 때는 반드시 이 칠면조를 구워 먹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의 서중석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그분에 의하면 사실 청교도들은 풍년을 거두지 못했답니다 오히려 흉년과 식량난과 돌림병으로 고생을 했고 영국에서 미국 오기에는 배싹을 내더니 이게 굉장히 비쌌고 그래서 그 배값을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냈는데 그 이자를 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해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많이 도와줬다고 했는데 사실은 인디언과 청교도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충돌이 있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들과 함께하며 자기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감사를 드린 일에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사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청교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잘 대변하는 이야기들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청교도들은 신앙 가운데서 그들이 풍요에 처하든지 아니면은 궁핍함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신앙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링컨 대통령 시대에 추수감사절을 급기야 국경일로 선포하게 되는데 이 국경일로 선포하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남북전쟁 중간이었어요 이 역시 굉장히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쟁 중에 사람들이 상하고 죽고 농산물들이 다 불타버리고 또 집도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 중에 있는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삶의 소망을 심어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링컨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그러면은 국고를 털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 이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국고를 털어서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주자 그것도 아니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선택했던 것은 모든 국민에게 날짜를 정해서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전쟁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더니 미국 백성은 남북전쟁의 폐허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 가운데 있을 때는 풍성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요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평의 문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나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대신 우리는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했다 무슨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그러지 이 사람한테 너무 감사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치를 못하고 그렇게 부정부패하고 못된 짓들만 골라서 했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잘 살게 되었을까요 못된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드러나지 않아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들이 그래도 있다는 증거예요 공무원들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애를 쓰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이 여기저기 심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시때때로 정치인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져야 돼요 저는 근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새누리당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맨날 서로 헐뜯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죠 참 좋지 않은 문화인 것 같아요 아니 왜 미국은 국가적으로 감사의 절기도 정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우리나라도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감사의 절기가 있긴 있어요 국정감사라고 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미국의 어떤 전통에서 유래된 명절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생들 시험 문제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은 무엇이냐 여러분 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설날 추석 그리고 단호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복절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단호입니다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이런 대답을 한 학생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은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저희 집에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제 아내 생일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도 3대 명절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3장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며마 탈출하는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광복절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첫 열매가 맺히는 시기에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칠칠절 혹은 오순절 칠칠이 사십구 거기에 하나 더해서 오순, 오십일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열매가 처음 맺힌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3대 명절 중에 6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이 초막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십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셋날부터 일회 동안 여우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꼬박 이 초막절을 지키고 여덟 번째 날 또다시 안식일이 왔을 때 그날도 일하지 말고 잘 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이 추수에 축하를 하며 잔치를 벌일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 됐어요 또 유대인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필요가 있으실 때는 반드시 장막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집을 짓지 못하고 대충대충 지은 그 초막에서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힙을 열어 수코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발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컷이 아니라 수코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지스 장로님께서 자꾸만 우리 교회에 스님 장로님이 어쩌저쩌고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이면 스님이고 장로님이면 장로님이지 스님 장로님은 또 뭐냐 그랬어요 그 왜 어떤 불교 믿던 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 교회 주지 목사님은 누구세요? 뭐 그렇게 물어봤던 이야기가 있는데 접니다 제가 주지 목사인데 그런 식으로 스님들 중에서도 장로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스님 출신인가 했더니 우리 이지스 장로님 경상도 사나이시라 선임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우리 장성주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인데 그걸 발음을 못하셔서 스님 장로님 많이 웃었어요 수컷이 아니라 수코트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 수코트라는 말은 초막이라는 히브리어의 복수형이에요 단수로 하면 수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스카인데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네 집 정원이나 뒤뜰에다가 저렇게 산면을 대충 나무로 벽을 세우고 위에 그 천정은 야자수 같은 것으로 가리게 되는데요 그것도 빽빽하게 가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햇볕이 중간에 투과해서 햇볕이 내리쬐 정도로 이렇게 얼기설기 지붕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 생활에서의 고난스러웠던 시기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이 목동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마당이나 뭐 들 같은 것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조사를 했더니 예루살렘의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처럼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안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이웃을 초청해서 음식을 같이 먹으며 광야 생활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이게 추수감사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풍성함을 즐기고 풍성함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기에 고통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려면 가장 좋은 방에서 멋진 테이블을 사용해서 번쩍거리는 그릇과 숟갈 젓갈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멋질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불편한 초막을 세우고 지붕도 얼기설기 한 데다가 바깥에 나가서 테이블도 엉성한 거 해놓고 거기서 음식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고통이야말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주 전에 별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과로가 좀 겹쳤고요 그래서 소화불량에 설사에 몸살까지 걸려가지고 참다 참다 결국에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로마석 강에도 제가 갑작스럽게 한 번 건너뛰었죠 그날 저는 병원에서 누워서 주사도 맞고 영양제 수액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도 끄떡없었던 제 건강이 그제서야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감사할 생각도 안 했었는데 또 어제 아침 식사는요 우리 장노님들과 같이 저기 산정호수 운천에 있는 콘도에서 콘도에 아침 식사 부패식으로 차려놓는 거 거기서 부패식으로 아침 식사를 잘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고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 예식이 있으니까 결혼 예식하는 분들이 3층과 5층에 부패식단을 차려놔서 또 점심도 부패로 잘 먹었습니다 저녁에 결혼 예식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강남 터미널이 있는 쪽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고 제가 또 주례를 했습니다 거기도 가서 보니까 부패식으로 또 음식을 차려놨어요 거기서도 식사를 잘 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부패로 다 먹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하루 3끼를 부패식으로 먹어도 아침부터 불고기 해먹고 삼겹살 그거 먹어도 끄떡없는 이 위장과 창자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서 식사도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그제서야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하게 저를 지켜주었던 이 창자와 이 위장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참 감사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조지 버트릭 목사가 쓴 프레이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강연자가 비즈니스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사업가들을 앞에다 놓고 얼룩이 한 점 이렇게 묻은 흰 종이 한 장을 딱 보여주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사업가들이 얼룩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예화를 들면서 조지 버트릭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얼룩을 보지만 그 얼룩 주변에 있는 하얀 종이 자체 그리고 그 공간은 보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 드러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너무나 쉽게 발견하는데 그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처럼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옮겼으면 하는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받아오던 그 복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깊이 감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걸 뺏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사라진 다음에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죠 건강을 빼앗기고 나면 그제서야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제이슨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애를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영화를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 영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와서는 저보고도 아빠도 꼭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영화는 못 보고 대신에 영화 스토리가 어떤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우주인이 우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우주로 간 사이에 우주선이 부서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로 돌아올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그냥 뚝 떨어질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우주에서 살아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마시는 공기도 거기는 없고요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도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중력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비티라는 것은 중력이라는 뜻인데 그 중력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만나고 헤어지고 때로는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친구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별 감사의 마음도 없이 그냥 항상 경험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제거되고 나니까 우주 공간에서 미아가 될 것 같은 이 주인공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경험하던 이 소소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매일같이 반복되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저 우주 한 공간에서 지구를 그냥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한 번 편안한 집을 나오고 아늑한 침대를 떠나서 얼기설기 만든 이 초막 안에 거하면서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야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1회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막전을 정하시고 그 초막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편안한 집과 이 아늑한 침대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침대가 얼마나 아늑한 것이었는지 특별히 주님께서는 아무런 음식도 구할 수 없고 집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이나 계속 곁에 계시면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유대인들이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4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바로 이것이 스쿼트라고 불리는 초막절의 기본 정신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추수감사절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요 이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 원래 여호와 앞에서는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다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경쟁 가운데서 이기려고 아둥바둥하던 우리 이 세상의 목표만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땅의 것들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초막절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혹시 불편하더라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는 바로 그날 그것이 바로 감사절이고 바로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속세적이에요 얼마나 세상적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혹은 남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손해를 보지 않고 일을 끝낼 방법은 없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것인가?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그것을 잠시 접고 우리의 세상적인 눈을 잠시 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정도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지 나를 도와줬던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지 내 친구가 내 동업자가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겠지 그러나 감사의 말에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조차 그러한 교만한 세상적인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복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날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올해 많은 고통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면 내가 입은 상처 때문에 너무나도 한숨만 세워나오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았다면 그에 대해서도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와 나의 눈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과 나의 삶을 둘러보면요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모든 일들은 감사의 조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니까 이 초막전을 제정하시면서 영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조지 뮬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케어하고 데리고 있는 고아들을 먹여 살릴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날마다 고민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조지 뮬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같군요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먹는 사람은 제가 맞지만 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민이 있더라도 걱정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삶과 자기 자신을 내려다볼 줄 아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나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가 샤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해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추수감사절에는 그것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앞에서의 기쁨을 찬양과 경배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최루국기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추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보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표시를 하는 바로 그거죠 그것이 초막절이고 그것이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내 자신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인생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